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엔상 26장 1절입니다. 사무엔상 26장 1절 성경을 찾으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십니다.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문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 옆에 여시문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사령관 나부넬이 누워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그를 애호사고 있었습니다. 네, 다윗은 햇살한 마이넬렉과 수배의 아들이며 노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세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세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놓은 채 진영 안에 누워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누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받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주신 분을 두고 빙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침이 그를 지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고 변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10절까지 보도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지역 여러 곳을 방황을 하고 피신해 가는 동안에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물론 먹고 이렇게 마시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머무는 지역을 지켜주는 그런 민병대 역할을 그러니까 누가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 민병대 혹은 경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양도 지켜주고 목자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 백설수의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재산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지만 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무슨 공치사를 하면서 내가 양 지켜줬으니까 뭐 좀 알아봐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됐을 때 잔치 때가 됐을 때에 잔치 음식 중에 조금이라도 좀 보내주고 좋겠다 그런 뜻으로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왜 이걸 모욕만 당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나 모욕을 당해서 다우시 화가 났어요.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은 집 지켜. 400명에게 칼을 차. 칼나 별별이 있겠습니까. 다 무기를 들고 철동을 합니다. 나발의 집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십 명 되겠죠. 저음까지 합치면. 아니 400명인 쳐들어. 완전히 철통되는 거죠. 다 죽습니다. 외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죠. 아비가일은 또 앞서서 음식도는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은 거예요. 다윗이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할 것을 막아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아비가일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돼요. 악한 나발은 다윗이 복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은 혼자 됐잖아요. 남편도 없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하인 다섯을 데리고 그리고 재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냥 한 부녀자가 왕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아내도 얻었어요. 그전에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도 아니에요. 뭐 다 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내를 얻고 가정을 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역시 피난살이 광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피난이 있는데 다시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자리 어머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 자막이 나옵니까? 자막이 다 죽었네. 뒤도 죽고 앞에도 죽고 자막 살일 동안 지난번에 다윗의 동족 같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한 부류인 10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배신을 했었어요. 배신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또 그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시문 맞은편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그렇죠? 10지역 사람들이 만일 한 번 배신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가 혼내줄죠. 거기 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다음서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다윗이 또 오르면 혼내줄 거야. 라든지 아니면 그거 저에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갔어요. 또 와가지고 또 당합니다. 또 당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전보다 더 대처하는 능력이 더 더 좋아졌어요. 다윗이 고난을 계속 경험하면서 다윗은 말하자면 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인데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파길라산 길 옆에 여시문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전의 사울은 엔게디에서 동굴에서 다윗을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나를 살려줘서 고맙고 이번 이 나를 살려준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준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을게. 너를 추적해다니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왜 또 그래요? 바로 이 십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 그 천보를 듣고서 다시 마음이 아 다윗 찾아가야지.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가서 꼭 사로잡고야 말 거야. 그래서 삼천명 삼천명 이 자리에 삼천명 정의용 정의용 사로잡고야 복숭이요. 둘레가 많은데 그중에 삼천명 정의용 사로잡고야 그러고 간 거예요. 아 그럼 사월이 아니 사월의 이 모습이 사월 나쁜 사람이 사월을 자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요. 물고 물고 막 하나님 샀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일단 위기를 벗어나면 약속해두고 다시 버립니다. 사람이 한 약속 믿지 마세요. 사람이 한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은 얼마든지 약속을 버릴 수 있잖아. 우리는 뭐 우리 성도분들 절대 그런 건 없지만 전에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뭐 그분도 더는 그런 일을 안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가서 심심하니까 소에서 도박을 한 거예요. 여기 도박하는 많죠. 이 문제 뭐라고 또 그래요. 처음에 조금씩 있다가 다시 돈을 왕창에 넣었어요. 아 다시는 안 하리라 안 하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 맹세는 잊어가래요. 그러고 가서 옛날에 한 것처럼 하리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리라 하고 또 왕창도 혼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 하신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약속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혹이 있잖아. 뭔가 나를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흘 사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약속 믿지 마시고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 연체 아니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깜깜한 길을 갈 때 플래쉬를 붙이듯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을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만든다. 저절로 맺게 된다. 많이 맺게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머리를 회전시켜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신대로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세상에 뭔가 맺은 것 같지만 그 맺은 열매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절을 보세요. 사절 보니까 이제 다윗은 그동안 오랜 세월 수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통해서 이제 노련해졌어요. 안테나는 없어도 안테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안테나는 성령 하나 그래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병을 보내기로 합니다. 정철병 정철병을 보내는 것은 사월에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동굴 사건하고 이번하고 전혀 다 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 동굴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하는 것만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초장인적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 계속 일어나는데 기적 중에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바다 그 깊은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다는 건 이건 잔부무무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난 지역으로 넘어갈 때 여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단강 물론 홍해바다 보다는 약간 그런데 비슷하게 강이 갈라져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렇죠.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서 남자만 장정만 오천명 다 2만 명 정도를 먹이시죠. 기적이죠. 과학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비슷한 일을 또 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실병 이어 보리떡 일곱 개와 그렇죠. 고기 작은 고기 두 마리로 사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왜 기적을 왜 행하시고 어떠한 땐 비슷한 걸 똑같이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분명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책임질게 내가 정말 책임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아요. 지난번 동굴 사건 엥겨디 동굴 사건에서는 사울이 재발로 들어왔어요. 재발로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 속에는 다윗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요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 지친 곳에 다윗이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삼천명이나 정의용사를 데리고 하는데 거기를 누구라고 들어갑니까? 말도 안되죠. 수적으로도 열세고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다윗이 믿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리에요. 하나님의 성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내가 한 번 그래 볼까? 용기 갖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저녁 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대가 진친 곳을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삼천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텐트도 여러 개 쳐 있겠죠. 크게 진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병사들이 다 둘레둘레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사울 왕의 텐트가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자고 있습니까? 왕과 왕의 경호대장이 자고 있습니다. 아부델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귀를 뚫고 들어갑니까? 안됩니다. 7절 보세요. 7절 7절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을 들어가기로 하면서 아비세에게 말합니다. 아비세에게 그러니까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비세가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죠.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아비세하고 두 사람이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한밤에 다 자고 있을 공사들이 다 삑둘러 자고 있습니다. 텐트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키지 않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다윗이 또 아비세가 날라갔을까요? 살아날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닙니다.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손이 내면서 걸어갔습니다. 아니 삼천명이 어떻게 두니 삼천명이면 육천개가 있는데 귀만 육천개가 있는데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이 다 너를 못 보게 하고 귀에 막아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세가 다윗세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장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호라떨어진 사월을 보면서 같이 갔던 아비세 아비세가 이거 너무 좋은 기회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입니다. 이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장군님 가만히 계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창 한 번만 그냥 두 번 찔러주시면 없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생각이 될까요? 지난번 엥겟이 동굴 사건하고 비슷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세말이 맞습니다. 지금 기회 입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잠자고 있습니다. 모든 호의복이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사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 지난번에도 기회를 놓쳤는데 아비세말이 이렇게 아니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기회는 뭐 인생이 한 번 이때나 두 번 이때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 세상 사람 말 맞죠. 믿지 마세요. 다윗은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다시 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내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운 보험을 받은 사람을 대적하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눈앞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만난 게 두 번째 인데 사울은 아무 수단이 없어요. 그냥 중구면 돼요.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봐나요? 이것을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삼천명을 뚫고 들어온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윗 자신을 얼마나 지켜주시는가 에 대한 증거의 증거.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그렇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오면 덥서 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돈을 벌게 되는 일이라도 그만 하셔야 있죠. 혹은 또 훌륭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혀 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만 하셔야 하죠. 허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테이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이 저런 기회 같지만 사울은 나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을 죽이게 하는 것 사울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지 아니면 병이 들거나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거다. 그렇죠. 다윗은 내 손으로는 절대 사울에게 손해나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래서 예언이에요. 다윗이 한 예언인데 결국 사울 왕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것도 다윗하고 어떻게 인연이 매질 뻔하게 돼요. 나중에 또 소위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드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없어도 돼요. 오늘 홍사와 하는 제가 오늘 나올 줄 있네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살아내신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분명히 상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것 너희만 고난이 많이 빠져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복경합니다. 순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엥겔이 동굴에서는 사올의 꽃자락만 살짝 피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송구스러워 하면서 피웠죠. 이번에는 사올이 자는 왕이 자는 머리에 꽂혀있던 왕의 창 왕이 마시는 물병이 있었어요. 물통 그 물통 두 개를 몰래가지고 진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아무도 못 들었고 아무도 못 봤고 다 잤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증거물을 확보한 다음에 건너편 산 꼭대기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올의 지민향에 소리 지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사올의 군대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한밤중에 열심히 잡을 잡을 했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브넬아 아브넬은 사올의 경호대장이잖아요. 아브넬아 내가 대답해라 그럼 아브넬이 대답하지요. 대답합니다. 대답의 내용이 좀 이상해 내용이 이상하죠. 그래 나다 넌 누구냐 이래야 맞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왕에게 소리 신이 쳤죠. 왕에게 잠자고 주무시고 계신 왕을 깨우는 것보다는 그 앞에 자고 있는 아브넬을 호통치려고 깨운 거니까 그러니까 왕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뜻이 다 있어요. 아브넬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동생이 사촌동생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지금은 물론 사위도 아니고 역적이 되어서 쫓겨다니고 있죠. 전에도 그랬어요. 이 사촌동생과 사위가 다 신하잖아요.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 세대에서 일어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더 실권을 장악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그 싸워났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은 사위 다윗이 득사하지 않도록 견제했습니다.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죠. 당연히 지금 왕이죠. 사울의 정신상태가 어떻습니까? 워라까라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왕을 좌지우지 하는게 두 분지 아세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 얼떨결에 대답한 겁니다. 예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무슨 얘기에요? 이 말을 보세요. 아브넬은 내게 대답하여라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구라는 얘기에요? 자기죠. 자기 그래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같은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나중에도 실제 이런 일을 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난이 다 끝나고 물로 사올로 전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우시 왕이 돼요. 남쪽 유다의 회불원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6년 반을 왕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분의 이집화 왕로로 돼요. 쪼가리 왕로로 산 합니다. 그때 북쪽에는 10집화 그 큰 땅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올이 죽었으니까. 그때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왕 사올 왕과 잘난 잘생긴 아들들 다같이 동시에 전사하거든요. 못난이 같은 이스보셋 멍청 군인 이스보셋 왕으로 세워두고 자기가 왕롯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6년 넘어서도 아시겠죠? 아브넬 아브넬 왕이 소리치 때린 그 사람 왜요? 세상에 왕롯 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왕롯 타고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왕롯을 안하셔도 되요. 하나는 우리에게 진짜 왕롯을 다 준비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오늘 집사님께 기도했지만 왕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으로 외로운 살아가게 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호통치는 거예요. 그 뒤에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호통을 치면서 야 네가 경호대장이냐? 경호대장 아니에요.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인데 여기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도 못했냐? 내가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어. 내 주인을 왕을 죽이려면 누군가가 들어갔어. 자기가 들어간 거죠. 다윗이 너 뭐하고 있었어. 그 다음 16절 보세요. 너 책임을 못 지켰어. 너희들 죽어맞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들어간 거 어떻게 아니? 바로 봐라. 왕 머리에 있었던 왕의 창과 물통에 어디 있는지 봐라. 여기 있다. 그 얘기 봐라. 이 소동이 막 일어나는 동안에 그제서 사울이 깬 겁니다. 깨어나서 상황을 파악하니 야 내가 또 죽을 뻔한 사람. 내가 또 죽을 뻔한 사람. 아니 말도 안 되죠. 3천명이 정의용사를 끌고 왔는데 어떻게 죽을 뻔합니까? 낮잠자라 동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래요. 세상 사람은 3천명 아니야. 3만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명이 내 앞에서 쓰러지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뿐이세요. 그게 빛이죠. 17절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왕이시여 상황을 파악했어요. 내가 또 죽을 뻔했는데 살았 이 소리여 내 아들 다윗사 사위니까 따지면 사위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한 번 했잖아요. 내 아들 다윗사 이건 무슨 얘긴가면요. 살려줘서 고맙다는 얘기에요. 나 죽을 뻔했는데 또 살려줬구나. 참 아니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삼천명 정의용사 끌고 죽음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당연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고마워 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18절 18절 19절은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잔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맞습니다. 무죄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왕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9절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바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아브넬 있습니다. 아브넬 다윗 왕이시여 저런 보고가 들어왔는데 갑시다. 삼천명 보고가 될 테니까 갑시다. 했겠죠? 아브넬이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왕복하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 그분 한 일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그가 질투했습니다. 그렇죠? 사위를 질투했고 분노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흐넬 같은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들은 영화의 조절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한 자세입니다. 19절 보세요. 이 19절에 보면 가장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다음에 보면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잡고 나를 여호와의 기업안에 잊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지 못해서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힘들지만 진짜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제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루살렘 지금 에루살렘은 아니겠죠. 성막에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요? 내가 위험한 일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이 안타까우 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이란 것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마음 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다시 듣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나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매출하기 조그만 셉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또 벼룩한 말이 잡으러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호소 합니다. 그런 것 할 필요가 없는데 2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시작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잊히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사울은 다윗의 여러가지 호소하는 내용 지적하는 내용을 달려받아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물론 순간이라도 이런 것은 다행이죠. 믿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또 잡으러 추적할 일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순간이나마 정말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순전해져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잘못하면 내 죄가 너무 크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또 되돌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야단치고 징계하고 험겹 킬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위배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서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되지 다시 밀게 살면 안되지 내가 끊을 끔 끔 끔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잠시의 후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무슨 무슨 소용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저도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은혜받은 말씀 많이 듣고 요새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너무나 좋은 설교 많이 있죠. 괜찮아요. 들으세요. 그런데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야 좋다. 말씀 좋다.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전해드리는 분에게 도움이 안된다면 오늘 사우리랑 같은 거 바르게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영혼 속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고 다윗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깝게 만든 왕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 되어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기뻐하며 또 그 귀한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